김미경 교수님, 안철수 대표님 눈썹 문신 첫날 반응이 궁금해요. 사실 놀랄 것은 아니었던 게 사실 제가 모시고 갔거든요. 제가 모시고 가서 문신을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은 했는데 걱정할 일은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좋았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눈썹은 얼굴에 관상적으로 일종의 지붕과 같은 거라서 새로 이렇게 눈썹을 새로 마련하면 새로 시작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그런 의미를 두고 했습니다.